대망의 미션을 실은 버스가 들어옵니다. 뭐야 우리 기계가 저기가 있어. 아니 왜 기계가 왜 이렇게 왔다는데.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다른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거잖아요. 흔들리는 데서 하는 건 불가능이죠. 잘 꿰매질까 좀 궁금한데요. 아 오늘의 주행코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덕도 올라갔다 장애물도 덜컹덜컹 넘고 빠른 속도로 커브까지 돌아주고 오시면 끝. 저기 뭐야 덜컹덜컹한 데서 꿰매 보진 않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바늘까지 준비 완료. 버스는 출발했고 달인의 미션도 시작됐습니다. 제1차 고비 언덕 오르기. 달인 쭉쭉 뻗어가는 꿰매기 기술로 언덕은 무난하게 패스. 뒷분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도 달인은 아직까지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2차 고비 장애물을 넘어 그 코너 돌기 코어버스. 과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도는 버스 안에서 달인은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진 중심 잡고 꿰매기에 몰두해 있지만 움직이는 버스 따라 흔들흔들. 하지만 이내 다시 중심 잡고 X자를 그리며 꿰매기에 성공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이리저리 덜컹거리는 버스. 응원 나온 동료들마저 예고 없이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달인은 이에 쿨하지 않고 바느질하는 손날림을 늦추지 않습니다. 한 땀 한 땀 이어지는 바느질. 결승점에 다다르자 달인의 손날림은 더욱 빨라집니다. 정해진 코스를 다 주행한 버스. 과연 달인은 바느질에 성공했을까요? 와우! 한 치 흐트러짐 없이 깔끔히 마무리한 달인의 솜씨. 바늘은 손 한 번 안 찔렀어요. 그냥 꾸멸 때는 손 찔리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면서 한 번 꾸며봐야 되겠습니다. 미션 성공! 축하드려요. 깔끔하게 미션을 성공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온 달인. 근데 이게 뭐예요? 야구공단은 달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힘들어서 뭘 하는 일일지 몰라도 달인에게만큼은 오늘날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일탈입니다. 처진 일이라고 남한테 내세울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것도 오고 하니까 열심히 다들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우리나라에서 본 도시락을 제일 잘 사는 달인이 있다? 달인을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한 제철소. 규모부터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준의 철광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곳에는 어떤 달인이 있을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제철소인인 만큼 식당부터 남다르다.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삽질은 필수. 800개에서 900개 사이 된 거야. 한쪽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척척 밥을 푸는가 하면 반찬을 세팅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일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 식당 항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훈훈한 청년 발견! 세팅된 국과 밥을 보험통에 담는 것이 청년의 주 업무! 국통을 잡자마자 빠른 속도로 보험통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청년! 속전속결! 번개뿔에 콩 볶아먹듯 도시락을 포장한다! 지금 국 넣었습니다. 도시락계의 훈남 유대연 달인!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식사시간!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한 사람들을 분주한 식당 안!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국에서부터 반찬까지 만드는 규모부터 엄청납니다. 많은 양을 만들어도 맛은 필수!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어우! 한편 주방 한켠에서는 7시까지 배달해야 하는 도시락 준비가 한창인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몇 개야? 엄청난 양의 보험통! 야식입니다. 야식이요? 야식이 도시락 오나 봐요? 예, 왜냐하면 제철 안에 들어가다 보면 사주 2교대라든지 3교대라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야간에 밥을 갖다 주면 배송을 해주고 야간에 일하는 직원의 수만큼 그 밥의 양도 많다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대형 밥솥들! 어마어마하지요? 어이구! 그렇다 보니 이곳 직원들 모두 도시락 싸기 달인입니다. 밥통에 주걱으로 밥을 쏙 넣어주면 받아서 바로 뚜껑을 덮어주고 손발이 척척! 두 분 호흡 정말 잘 맞으시네요.